안녕하십니까 써니티비의 써니입니다 운동을 해도 피곤하고 또 먹을 걸 챙겨 먹어도 피곤하고 또 잠을 제대로 잤는데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남성피로회복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럼 실내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안드로시톨은 이탈리아 완제품입니다 국내 유일 이탈리아 오리지널 마이오 이노시톨을 함유하고 있어요 안드로시톨의 주원료인 이 마이오 이노시톨은 정자의 이동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가까이서 보면 주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료는 엽산 셀레늄 비타민 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노시톨이 들어있고 엘아르기닌 엘카르니틴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있어요 위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개봉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개봉을 짠 하면 이렇게 30포가 들었어요 위로 짠 한번 이렇게 종이처럼 생겼네요 이렇게 자 일단 뜯고 자 닫고 한번 소리 들죠 뜯어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종이인데 안에가 코팅된 느낌이에요 은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흰색 가루 보이시죠 자 이 안에는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은 그쵸 아까 마이오 이노시톨 부원료라고 했죠 마이오 이노시톨은 정자의 이동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쵸 이노시톨이 들었고 주원료 세 가지는 엽산, 셀레늄, 비타민 E라고 했죠 엽산은 세포 성장에 도움을 주고요 셀레늄과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엘아르기닌은 혈관 흐름 개선에 도움을 줘요 혈관 흐름 개선에 도움을 주니까 자연스럽게 발기력 향상이 되겠죠 엘카르니티는 정자 운동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남성 피로회복제로도 좋고 남성 영양제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본에서는 여성을 위한 영양제도 있습니다 이노폴릭 HP라고 해요 여성은 이것을 먹고 남성은 안드로시토를 같이 먹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카르니티는 지방 연소랑 에너지 발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것은 다이어트에도 조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죠 카메라를 바꾸고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자 물에 타서 먹을 거예요 이렇게 집어 놓고 물에 작은 카메라로 한번 볼게요 자 물에 잘 녹습니다 꼭 오렌지 주스처럼 생겼네요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완전 주스인데 오렌지 맛 주스입니다 자 먹는 방법은 일일 1회 1포를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가루로 먹어도 되지만 좀 기도로 가루가 좀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물에 타서 먹으면 오렌지 주스 시원하게 마시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안드로시토를 일상에서 활력을 찾고 싶은 분이나 건강한 자신감을 갖고 싶은 남성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싶은 그런 남성 그 다음에 아기를 기다리는 남성이나 임신 준비를 위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남성에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한테 사랑하는 남편한테 선물하기 참 좋습니다 자 끝인사는 밖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성 피로회복제를 보았어요 괜찮은 물건이에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